이런 색깔에 관련되는 것은 또 우리 방독 마스크에도 나옵니다.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외부 측면의 색깔이 뭡니까? 중요하죠. 아황이, 노하니 하면서 외화하는 겁니다. 유기를 갈아 앞니로 녹이고 할로앙신을 회쳐먹자. 색깔도 마찬가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 실수하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색상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외관의 안전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계 안전화 조건에서요. 3번입니다. 무죄운동의 위험 예지훈련에서 실시하는 문제 해결 4라운드 진행 방법을 순서대로 쓰죠. 참 단순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현본대목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던 거죠. 현상을 파악하고 본질을 추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뜻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현상 파악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뭐냐? 이 작업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넘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부딪힐 것 같아요? 끼일 것 같아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현상 파악입니다. 그렇게 찾아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해결하자. 어떤 거 해결할까? 라고 하나 골라내는 게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골라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찾고 가자. 해결책을 찾고 가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겠노? 하는 게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보호를 착용합시다. 공동작업을 합시다. 방어장치를 설치하고 합시다. 기계작업을 합시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걸 대책 수립하고 여기까지 했는 전 과정을 어떤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반 작업할 때는 대차를 이용하자. 그러면 운반 작업 시에는 대차를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차를 이용하자.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대책 수립에서는. 여기가 현본대목으로 4라운드 진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4번입니다. 다음 표의 빈칸에 각 접지공사의 종류별 접지저항값의 접지선 굵기를 쓰시오. 참 꼭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다. 그렇죠? 기사 문제답지 않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이 나와준다는 것은. 여기도 1번부터 쓰면 15음이 돼야 되고요. 2번은 접지선의 굵기입니다. 그렇죠? 6, 16, 2.5, 2.5 이렇게 가죠? 6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은 16이 되겠고. 그다음에 4번은 2.5가 되고. 자, 특삼정은 15음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5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체가 괄호로 묶여있기 때문에 숫자만 적어놓으면 당연히 틀립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앞에 공칭 단면적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없을 때는 여기다 내가 적어야 되는 거죠. 공칭 단면적의 6제곱 밀리미터 이상의 몇 가지 적어야 됩니까? 연동선까지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칭 단면적은 이렇게 해서 6제곱 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숫자만 괄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단위까지 괄호를 묶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전체를 다 괄호를 묶을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답안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칭 단면적의 10.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10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칭 단면적. 다 똑같습니다.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66, 2.5, 2.5 이렇게 외웠는데 66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우리가 암기할 때요. 66 하면 같이 막 또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한 번에 정리를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서도 한 번 나왔죠? 3, 3, 6, 16 하는 게 나왔다. 그렇죠? 정기교육에서요. 교육시간에도 나왔었고. 또 6, 16 하는 거는 6은요. 16 하는 거는? 여러분들 16 하는 게 많이 기억이 나지 싶은데 16cm 하는 게 나옵니다. 16cm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게차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어디예요? 헤드 가드에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수치가 같은 게 나올 때는요.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때 모아서 제가 강의할 때 한 때 모아드렸는데 모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2.5도 안전 표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만세를 색상환할 때 색도 기준할 때에 2.5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장률이 1시간당 0.01로 일정한 기계가 있다. 이 기계가 처음 100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 자, 고장이 발생할 확률. 별표 딱 쳐야 됩니다. 그렇죠? 1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신뢰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구하는 건 신뢰도인데. 그렇죠? 신뢰도는 생존 확률. 고장이 나지 않는 확률.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고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신뢰도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구해가지고 1에서 신뢰도를 빼줘야 그러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불신뢰도가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공식을 써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신뢰도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일에서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답안 작성하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1- 해가지고 rt인데 신뢰도 rt를 구하는 건 e의 마이너스 란다 t였다. 그렇죠? 신뢰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렬, 병렬 구조에서 각각의 시스템의 신뢰도를 주고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세요. 하는 게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주로 이제 문제에서는 복합형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신뢰도가 있을 때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거. 그 다음 고장률과 시간을 주고 e의 마이너스 란다 t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수학에서의 기호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랬죠. 계산기 곧 찾아서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란다 t죠.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에서 2에 0.01입니다. 마이너스 0.01 곱하기 시간은요. 100시간입니다. 그렇죠? 항상 위에 있는 지수에 있는 이 계산을 먼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0.01 곱하기 100 하면 1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내는 거죠. 답이 얼마가 나오느냐.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e의 마이너스 이건 e의 x성을 이 버튼을 찾으십시오. 찾아서 미리 딱 누르십시오. 누르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를 찾아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음에 1이기 때문에 1 누르면 되죠. 그리고 none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동작 몇 개만 딱 하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호가 나오는 게 훨씬 우리 계산하기는 수월합니다. 계산기 도움을 얻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1에서 none 하면 0.36789 쭉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했을 때 0.367879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1에서 빼시면 되는 거예요. 빼면 0.632 정도가 나옵니다. 빼주시면 1에서 지금 1에 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은 이 값입니다. 실수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제가 구분해서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0.632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최종적으로. 1에서 뺐는 값 아닙니다. 2에 마이너스 1을 계산했는 게 이거란 뜻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를 참고로 넣어드린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 값을 1에서 빼주면 0.632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나오는지 반드시 계산기 사유. 계산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이 원리를 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을 구하시면 0.63이 나오고요. 됐죠? 위에서 신뢰도를 구했을 경우에는 0.37이 나옵니다. 이거죠? 0.37. 그러니까 RT에 마이너스 란다 T는 0.37이 나오는데 지금 고장날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1에서 빼주면 0.63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뢰도를 구하라고 하는지 고장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